삶의 끝에 서서 누가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어 기댈 수 없는 거라면 오늘을 살아내고서 내일을 살아갈 거야 살아 있으니까 삶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껏 모든 게 순진했던 나의 믿음 나보다 누군갈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내 앞에 끝없는 낭떠러지 뒤에는 삼킬 듯 큰 파도에 검붉은 태양은 불타올라 물러설 수도 없어 다 그만둘까 망설여 봤어 단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돼 잠시 숨을 참고 눈을 감으면 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날 위해 한 번만 날 위해 살아봐도 괜찮을까 한 번만 날 위해 살아보고 싶어 난 살아있으니까 난 난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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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 나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